음악 끊임없이 변화하는 대중음악의 현장을 교육과정에 녹여낸 대중음악 실무교육의 최전선 이곳은 석영대학교 실용음악학부입니다. 한국 최고의 음악인들로 구성된 유명 교수진 국내 최고 수준의 악기와 장비를 갖춘 다양한 실습실 대규모의 공연장과 레코딩 녹음실은 실용음악계의 신흥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석영대만의 경쟁력입니다. 학생들은 입학부터 졸업까지 다양한 무대경험과 스튜디오 레코딩 및 믹싱작업, 커버영상 촬영 등 대중음악 시장에 필요한 전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채로운 커리큘럼 안에서 공연을 기획하고 음원을 제작하는 법을 익히게 되며 실질적인 제작 환경 안에서 다른 연주자들과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전문음악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저는 실용음악 18학번 보컬 전공 양은석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되게 좋아했는데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대학교에까지 가서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유능한 교수님들이 정말 많이 계시고요. 시솔도 실용음악가 중에 저는 당연히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앨범을 내거나 작업을 하게 되면 녹음실이 외부에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저희는 본관에 자리가 있어서 시설이 되게 좋아가지고 그 시설을 조금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것 그게 되게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밖에서는 밴드를 하고 있는데 밴드 앨범도 다 학교에서 녹음을 했고 유튜브나 그런 관련된 영상도 많이 촬영했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의 양적, 질적, 산물이 세계적 이슈를 갖게 된 것이 비단 최근의 일만은 아니지만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대중과의 소통을 통해 음악 산업이 한국의 대표적 문화 컨텐츠로 격상하고 실시간으로 세계의 중심에서 한류를 주도하고 있음은 명백한 현실입니다. 이에 발맞춰 서경대학교 실용음악학부에서는 음악 산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영역에서 창의적이고 세계적인 음악 인재 양성의 목표를 두고 현실적 감각과 아카데믹한 교육 시스템의 효율적 조화를 이룬 국내 최고의 실용음악 교육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대중을 사로잡을 음악인의 꿈을 키우는 공간 서경대학교 실용음악학부